두 번째 이슈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설회 회장이 지난 1분기 동안 약 64조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런 버핏이 매수한 종목들도 시작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에 나선 게 아니냐는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증시의 바로미터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과연 버핏은 어떠한 종목을 선택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워런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버크셔 해설회의 주총이 정말 간만에 열렸는데 올해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총 내용에 참 많은 관심이 쏠렸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유튜브 통해서 하이라이트 영상만 좀 봤는데요. 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풀 영상 봐야지 했는데 6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2세이신데 하루 종일 주총을 소화했구나. 그래서 투자 원칙도 궁금하지만 건강관리 원칙도 되게 궁금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버크셔 해설회의의 실적이 이때 발표가 됐죠. 지난 1분기에 54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1분기에는 117억 달러의 이익이 났었고 시장 예상치도 이번 분기에는 60억 달러 정도를 벌 것이라고 했었는데 시장 예상치도 좀 밑돌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실적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주식 투자 손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워런 버핏도 1분기에는 손실받다. 좀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침공, 주식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설회의 주가가 그럼 내렸냐? 아닙니다. 사실 나스닥이나 SAP는 다 내렸는데 연초 대비해서 버크셔 해설회의 클래스 A 주가를 보면 5%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되게 알짜배기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버크셔 해설회의 종목을 사는 게 좋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클래스 A 주당 한 주당 가격이 6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만약에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클래스 B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워런 버핏도 손실이 나는 시장 정말 정말 힘든 시장인 건 맞습니다. 어쨌든 1분기에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워런 버핏이 나는 바로미터가 아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항상 시장의 성장성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접근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면 좋을 워런 버핏이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사드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계속 현금 보유를 늘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 현금 비중 좀 줄이고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뭘 샀냐 하면 사실 에너지 관련 종목을 샀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릴 생각을 못했다. 좀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미국의 에너지 석유 에너지 관련 기업인 셰브론을 원래도 갖고 있었는데 이 비중을 상당 부분 늘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5조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32조 원까지 상당히 늘렸고요. 그리고 애플, 벤코버 아메리카, 아메리카 이스프레스와 함께 상위 4대 종목으로 셰브론이 이름을 올렸고요. 애플도 추가적으로 1조 원도 안 되게 매수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사들였다. 그래서 이 워런 부피에서 굉장히 애플을 좋아한다. 이게 한 번 다시 입증이 됐고. 그리고 휴레패커드, HP, 그리고 옥시덴 덜도 사들이면서 오히려 경제 준화 상황을 좀 이용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9.5%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또 깜짝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적보다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MS가 액티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거기서 더 배팅할 수가 있다. 좀 이러면서 그 강세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MS가 지금 액티비전에 인수한 제한 가격보다 지금 더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는 사실 MS가 액티비전을 못 살 거다라는 배팅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가격이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워런 부피스는 MS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런 부피스는 역시나 에너지 기업을 4대 투자처 중 하나로 삼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 부피스 비트코인과 관련해 가상업회에서는 아직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비트코인이냐. 항상 스탠스가 바뀌었나 이게 항상 궁금하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워런 부피스는 25달러 지폐를 꺼내면서 25달러에 비트코인 전부를 준다고 해도 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사실 뭘 할 수 있냐. 그걸로 뭐 살 수 있죠.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뭐 식료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버크셔의 부의장인 찰리 먼거. 오랜 파트너죠. 찰리 먼거도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월가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최근에 워낙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밈 주식 것도 해가지고 로빈 후더들 중장하면서 굉장히 시장 변동성이 커졌었잖아요.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비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FMC부터 워런 버피까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광수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님 감사드립니다.